목소리만 쳐준나는 새끼 너 저것도 모르는 거 지랄이야 너무 빡치네 그 새끼 한 명 온기야 황샷이야? 아니 그냥 그냥 골픽이야 아 그래? 올 거 같으면 말해라 아 새끼 캔드뱅이네 올 거 같으면 말해 카이 캔드뱅 내 앞에 카이 나이스 카이 따먹어 따먹어? 어 따 따 따 따 따 따 이거 포 까줄게 야 안 될 거 같으면 빼 그냥 야 이거 포고다 빼라 형 우리 귀방하자 이거 안돼 그냥 애들 온다 하아 진진빨고 해야겠다 마약이랑 아케 1필 오케이 쟤 건드리지 말자 시발 쥐를 농마면서 더 빠르지 장애인새끼야 막대가리새끼 아냐 아휴 카이인줄 알았네 어 야 내 앞에 카이 있다 아니 시발 야 클렌저라면서 요건 잘 안쓰는게 개새끼 나 말투가 좀 띠껍고 싸가지 못해 개새끼 먹는다 셰프 아니면 오케이 야 더욱래 진진빨이 개새끼야 오케이 하부 안터졌다 아 야 왼쪽으로 온다 야 이쪽으로 앞으로 온다 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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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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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해 갑자기 아아 시발새끼는 진짜 군맛박신네 그냥 맞다 어 폭탄진거 그래 하이팁 잡았어 어 잡았어 어 잡았어 카이드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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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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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풍.. 풍맞았고 최대한 풍.. 야야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? 이겼어 이겼어 야 시간들 봐 이겼어 이 시간에 4점 차이면 이겼어 이겼어 지금 4번 3버거라 오 록맙 반 이겼어 져진이 예제꺄 제사제사 제이징 제이징 이겼어 져진이 그냥 저 새끼가 양민인 거야. 존양민, 개시, 존양민, 존대가리 세잇, 아, 이 시기갈 세잇. 야, 거기는, 야, 얘네들 온다. 어딜 뛰겠느냐, 거기서? 나이스. 뛰자. 패자, 패자. 나이스, 슈팡. 나이스. 잘 들어갔어. 야, 카이, 늦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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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. 아, 꼬리. 아, 괜찮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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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. 카이, 반. 형, 카이 두 꼬리다. 오, 야, 폭탄 진짜 무섭게 오다. 카이, 반. 야, 잠시 있겠냐? 철폐, 타이씨. 오, 터패, 내가 침종만한걸로, 넌, 나, 질 개발 한 명 없이. 내가, 쪼금 앞, 앞을 잡아본다. 하이, 부르트다, 제, 서. 오케이, 초개피, 초개피. 원령 개피, 원령 개피. 오케오케오케 아 범박사일까네 자 가자 자 가자 이즈이가 씨바 뭘 라켓다운 정의바스 새끼야 어 씨바 라이브 총 찾기 나이스 어우 ㅈㄴ가니 새끼 어우 씨바 ㅈㄴ 섹스로봇탈 새끼 으으으오 3점차 3점차 괜찮아 솔시렴 뭐야 이 ㅅㅂ 이 ㅅㅂ 안될거 같으면 그냥 빼 와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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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네 와 나 노리고 돼 진짜 얘는 방했어 좋아 오케이 컴백 리스폰 한컷 새끼 쉬우네 슈걸새끼 방금 라임 쩔었다 병신새끼 빡대가리새끼 조탈돔새끼 도피 진짜 왜그래 괜찮아 병신새끼 저거 도피 지민 선 도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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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딨어? 이래 이래. 뭐야. 무슨 놈들이지? 역시 아무도 부산사람들은 못 알아. 와. 내 찰진거 인정. 아니. 부산사람들은 전부 다 욕을 존나 찰지게 하거든. 인정. 인정 인정. 사투리 버터가 찰져. 방프라이 가치도 없네. 잠시만요. 아이고. 야 그만해 그만해. 아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다 됐어. 아멘